호리케인 데스크 먹구사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되는 세상 수식 전해드립니다. 호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공중보건 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번 팬데믹 사태를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해서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죠. 파우치 소장은 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12월까지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될 것으로 믿는다. 나도 내 가족도 그 백신을 막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화이자가 쏘아올린 이 작은 희망. 제발 이번에는 그저 희망 고문으로만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백신 개발은 희소식이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며칠째 지금 세 자릿수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은 긴장 유지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차기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낙연 대표 22.2 이재명 지사 18.4 3위 차지했는데요. 차기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윤 총장의 차기 지지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요.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 사실 1위를 차지한 게 뭔지 아세요? 여야권 모두 차기 대통령감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국민이 성에 차는 대통령감을 찾지 못한 듯 한데요. 여야 모두 더 분발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에 의해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 이러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낸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 봅니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위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해든 실수든 국민 세금 갖고 하는 이런 값질 국민은 허락한 적 없습니다. 비싼 값 치러서 얻은 교훈인 만큼 앞으로 말 한마디 해도 국민의 대표임을 제발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흡연자들이 단속을 피해서 이면도로로 이동해 흡연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성실납세자인 흡연자가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서초구는 일부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는 양재동 말고도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까지 서초구 전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방식입니다. 비흡연자들, 특히 주민은 간접흡연이나 꽁초, 쓰레기 같은 피해가 없어질 거라면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담배는 계속 만들어 팔면서 금연은 권장하는 이상한 사회. 그러려면 먼저 양재동에선 담배 팔지 말아라! 이런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양재동의 금연구역 지정, 허니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그러자 이들을 고발했던 37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승취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제 김학의 사건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다.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실수사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도 하던데요. 동영상을 보면 다들 그 사람 맞다고 하는데 검찰만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로스쿨 졸업시험에 시력 테스트라도 필히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허리켄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